가행정행위는요 단계적 행정작용 중에 결국 얘도 중간행위에요 단계적 행정작용 중에 중간행위가 있고 종국적인 처분이 있겠죠 가행정행위는 가라는 말은 임시입니다 임시적으로 나오는 행정행위에요 보통 잠정세율에 따라서 처분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런 가행정행위는 본처분이 나오면 나중에 대체가 되어버립니다 신뢰법원칙을 주장할 수 없는데 시험에서 가행정행위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임시다 잠정적이다 이런 단어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본처분이 나오면 대체가 된다 그래서 신뢰법원칙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시적으로만 나와있다는 것이 표시가 되기 때문이죠